먼저 생각해보세요. 생계를 더해줘 보고 계시면 돼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오만과 평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롱본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배우들과 기존에 있던 배우들이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텝들과 공헌과 평균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빨리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정우! 가고 싶은 당신은 애들이나 당신 할 때 내가 몇 글자 적어보는 이라고 우리 딸린지 부분을 선택한 난 무조건 기쁜 마음을 선단한다라고 어린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아침내 의심을 당한 당신이 그렇게 일하면 내가 어떻게 변조하느냐 할 수 있겠어 큰 같은 세상이 아휴 아니 제가 어르신에게 반만이 제 발달한 이름으로 사실은 큰 가족들만 나를 봤습니다. 시선 살짝 들어서 카메라도 한 번 보고 우와 이런 것도 잘 나오고 다 잘 나왔다. 여러분 오만과 편견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보러 오세요. 미끄덕은 띵 띵 띵 아멘